인생의 오타를 스파르타로 고쳐줄 백발백중 일타강사가 왔다. 핵심만 딱딱 짚어드립니다. 일타강사 섬세한 툭툭 몇 번이면 뾰루지가 샤라랑 하고 사라지고 가벼운 붓터치 몇 번이면 눈이 또또또또또또또랗해집니다.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강조하는 메이크업으로 자신감을 업 시켜줄 일타강사 의리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바로 이사배님. 안녕하세요. 의리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사배입니다. 이거 지어주신 호칭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그래요? 의리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처음이라. 근데 다른 데서 쓰시면 안 돼요. 저희만 쓸 거예요. 알겠어요. 3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보고 싶었어요. 확실히 두 번째 함께해서 그런가 인사도 알아서 딱딱 해주시고 제가 뭐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다 잘하실 것 같아요. 해주세요. 아니 아까 명언이 있었어요. 제가 보고 그때 2월에 뵀을 때보다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이러니까 정확히 저한테 그때 얼굴과 오늘의 얼굴은 전혀 다른 거라고. 그날 얼굴 다르고 그 다음날 얼굴 다르고 오늘 얼굴 다른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메이크업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와 근데 진짜 부럽다. 왜냐면 사람들이 꿈이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 내가 마음에 안 들 때 얼굴을 갈아 바꾸고 싶다. 근데 그거 진짜 하시잖아요. 여러분 옷은 바꿔 있는데 왜요? 메이크업은 안 바꾸세요. 전날에 메이크업 할 포인트를 하나만 바꿔서 해놓으면 조금 조금씩 바꿔서 하실 수 있다니까요. 저 진짜 너무 신기해요. 아예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예요? 어머 다음엔 더 다르게 올 테니까 다시 초대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2월 6일에 함께 했고요. 3개월 만에 찾아주셨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뭐 이제 가족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기적으로 3개월 단위로 나오면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네. 세미 씨 보는 것도 너무 좋고요. 3개월마다 꼭 함께 해주시길 너무 바라고. 그리고 밖에서 대기하실 때도 저희 제작진분들께서 너무 가족 같고 좋았다고. 굳이 우리 어르신들께서 탕후루 춤 모른다고 앞에서 춰주셨다면서요. 아유 모르신다는데 알려드려야죠. 아이고 포기할 거. 저는 포기했거든요. 그냥 아이고 어르신들. 어르신들 이렇게 포기했는데. 아니에요. 다 알려드려야 돼요. 메이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탕후루 알고 싶다고 하시면 탕후루도 알려드릴게요. 어? 아니요. 아니에요. 선배. 뭐였죠? 이 노래가? 그럼 제가 선배 맘에 탕탕 후루루루루 탕탕 후루루루루 탕탕 잘한다 확실히. 약간 좀 저는 막 하는데 약간 그 섹시함이 있으시네요. 아 그래요? 오늘 옷을 잘 입고 왔네. 오늘 약간 진짜 잘 입고 왔네. 오늘 환불할 거 있으면 데려가고 싶어요. 어 있으시면 같이 가요. 환불 잘하세요? 아 잘하죠. 우와. 안 되겠어요? 돼요. 여러분 환불할 거 있으면 당장 문자로 알려줘서 제가 직접 갔다 올게요. 아니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혼자 진짜 환불하러 가거나 아니면 어디 고급스러운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거나 하면 그때그때마다 메이크업 그 분위기에 맞춰서 다르게 해요? 아 그럼요. 여러분들도 스케줄 매일 다르시잖아요. 그 스케줄에 맞춰서 하시면 완전 좋죠. 우와 진짜 부럽다. 부럽다만 외치지 마시고 배우면 되는 거죠? 네 그럼요. 오늘 알려드리려고 왔죠. 역시 다 되는 거죠? 네. 저 환불도 웃으면서 잘할 것 같으시대요. 네 맞아요. 근데 저 같으면 안 웃으셔도 그냥 바로 오자마자 어떤 걸 환불해 드릴까요? 아 말을 하지 않아도? 네. 감사합니다. 그럼 미리. 대신 환불은 또 환불해야 할 것들만 하시는 우기고 그러진 않으신 거니까. 전혀요. 환불을 보통 하지 않습니다. 저도 잘 안 하는 편이긴 해요. 약간 무던하게 좀 넘어가는 편인데. 아이고 그만 떠들어야겠다. 지금 질문이 쏟아져가지고 앞에서 진짜 이제 그만하래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꽉 채워서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전에 되게 여러 장을 못하고 간 기억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오늘은 알차게 샘디가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타 강사 주제 메이크업 편입니다. 열심히 화장하고 나와도 점심시간만 되면 쌩얼이 됩니다. 어쩌죠? 여드름이 많은 남자입니다. 자연스럽게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등등등. 지금 보셨죠? 이렇게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메이크업과 관련된 질문과 사연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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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 얼굴이 공개돼도 좋다 하시는 분들은요. 사진과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면 같이 보면서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려. 5879 님께서 화장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요. 우리 딸은 눈색, 볼색, 입술색이 다 따로 놀아요. 자기 얼굴에 어울리는 색을 찾아주고 싶은데. 이사배 선생님 좀 알려주세요. 어머니 앞에 계시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 제발 내 딸 좀 도와주세요. 아 네 어머니 딸이 말이 안 통할 때가 맞아요. 내 말을 듣지도 않아버려. 엄마 말을 보통 그때 안 듣죠. 그래 사배 언니 말은 들어버려. 제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주변에 본인이 좋아하는 친구나 지인에게 이거를 컨펌 받아야 돼요. 어머.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께서 따님한테 어울리는 화장법을 한번 해주시고 그걸 찍어놓고 보통 딸이 하는 화장을 찍어놓고 이거를 이제 이상형 월드컵처럼 투표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예쁘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잔소리는 원래 잘 안 먹힙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예쁜 화장품을 좀 사주면서 이야기하면은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잘 하실 거니까 먼저 이렇게 제 영상 보셔도 되고 영상 보시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꿀팁들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 이민주 님께서요. 립이나 섀도우는요. 살 때마다 발라볼 수가 없잖아요. 매번 고민해서 사는데요. 너무 비슷하거나 아니면 하나도 안 어울려가지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잘 어울리는 화장품 참는 꿀팁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사배 님. 이제 고전적인 멘트로 하면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해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요즘은 다릅니다. 요즘은 수많은 인플루언서분들과 유튜버분들이 내 취향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만 정보를 잘 얻어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훨씬 훨씬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역할, 저 같은 역할 하시는 분들이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고 알려달라고 해주시면 그만큼 보람찬 게 없거든요. 그냥 물어보시고 정보 많이 얻으시면 됩니다. 내 취향인 분을 찾아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실패하는 그런 경험도 나중에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우린 지름길 가고 싶잖아요. 맞아요. 빨리 가고 싶어요. 아니 순간 이동하고 싶어요. 지름길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순간 이동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조윤이 님께서 왜 울고 계세요. 얼굴에 잡티가 생겼어요. 근데 저는 진한 메이크업이 잘 안 어울려가지고요. 맑고 얇게 표현하고 싶은데 잡티커버 알려주세요. 제가 봤을 때 유니 님은 울지 않았는데 살짝인 마음을 잡티 날 때 여자들 마음 어때요? 눈물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시면 눈 붓습니다. 아이 메이크업 잘 안 봤습니다. 울지 마세요. 너무 냉정해. 어머 뭐야? 분명히 F였거든요? 계속 얘기할 때 맞아요. 그래 하더니 이럴 때 또 냉정하게 울지 마세요. 울지 마. 실제로 제가 어떤 제가 예전에 저희 강아지랑 같이 나왔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눈물이 나와서 사연 얘기하면서 힘들었던 시절 얘기하면서 막 우는데 메이크업 선생님이 거짓말 안 하고 정확히 이렇게 반대쪽에서 복합을 놓고 울지 마. 울지 마. 뭐 이러는 거예요. 지구병이긴 해요. 어머 결혼식장에서도 만약에 신부가 울거나 이러면 막 앞에서 울지 뭐 이런 거 하시죠? 솔직히. 결혼식장에서요? 근데 제가 먼저 울고 있어요. 결혼식장에서는. 근데 실제로 결혼식장에서 이모님들도 그런데 앞에서 울지 뭐 울지 뭐 이렇게. 그러시구나. 이모님들이. 이게 다 있네요. 아니 방금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울지 마세요. 조윤이님. 그리고 잡티 커버 꿀팁 알려주세요. 네. 제가 봤을 때 잡티가 좀 생겼다라는 거는 주근깨나 기미 이런 거 조금 올라오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피부는 두껍게 할수록 이제 무거워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가볍게 하려면 베이스를 하시고 파우더를 살짝 깔아주세요. 그 다음에 컨실러 펜슬로 콕콕콕 찍어서 원하는 부분에만 커버하면 진짜 양이 적으면서도 완벽한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이제 파우더를 안 하고 컨실러 펜슬이나 컨실러를 바르시게 되면 원래 베이스가 촉촉해서 매끈하니까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파우더를 한번 싹 고정해주고 이렇게 커버가 된 부분을 발라주는 거죠. 대박. 왜요? 제가 정확히 순서를요. 파운데이션, 컨실러, 파우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파우더 칠하고 딱 보면 이게 벗겨져 나가는 줄 알았어.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미끄덩거려가지고 잘 안 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작은 잡티는 그런데 크게 이제 커버를 해야 된다. 그러면 파우더 전에 하시는 게 맞고 작은 잡티는 파우더 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어머나. 제가 해결을 하고요. 반짝이는 눈으로. 어머 어머 웬일이야. 어머 이거 진짜 이 순서 모르시는 거 왜냐면 파우더를 파우더를 마무리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메이크업은 순서가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대로 그 루틴이 바뀌어요. 그게 이제 팁이죠. 우와. 틀을 깨버리네요. 앙. 요즘 SNS 같은데 보면요. 광나게 표현하는 그런 메이크업들이 많잖아요. 꿀광 메이크업 이런 거. 꿀광 메이크업. 이런 거 약간 피부 표현 어떻게 해요. 이게 잘못하면 엄청 기름져 보이거든요. 어 그렇죠. 기름져 보이는 거는 그 광이 나면 안 되는데 발랐기 때문이에요. 이마. 이마. 턱. 뭐 턱. 이제 어디가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어 저는 살짝 애교 있고 귀여워 보이게 광대 위쪽. 어 광대 위쪽. 그리고요. 코끝. 코끝. 내 실리콘이 더 돋보이게. 어머나. 그 두 부위 말고는 사실 딱히 하고 싶은 데가 없죠. 네. 그러면 돼요. 근데 이제 보통 광을 나게 하려고 이렇게 베이스처럼 바르시다 보면 막 인중도 축축해 보이고 막 콧대도 축축해 보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원하는 부위에 페이셜 밤 이렇게 반짝이는 밤 같은 거 이렇게 톡톡톡 해주셔서 광을 내시거나 아니면 요즘 리퀴드 블러쉬들이 되게 광채나기 예쁘게 잘 나와요. 그래서 블러셔 겸 이제 광채를 내줄 수 있는 볼에 이제 발라주시면 좋고 네. 컬러를 넣어서 하고 싶다면 리퀴드 블러셔 추천 컬러 없이 광채나고 싶다면 페이셜 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꼴틱 꼴틱. 안기영님께서 아 그러면 이거 아 이거 안기영님꺼 전에 이것도 물어봐야겠다. 그 발라야 하는 곳을 추천을 정확히 하자면은 어디에요? 아 광나는 부분이요? 어 내가 들어가서 나오고 싶은 부분이거나 빛을 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나는 광대가 부각되는 게 싫은데 광대에 광이 나면 더 튀어나와 보이겠죠. 그리고 이마가 약간은 좁고 좀 플랫한 부분을 광을 살려주면 이마가 더 예뻐 보이겠죠. 원하시는 부위에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우리 샘디처럼 이 윗광대랑 콧 대부분 뭐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차락 예쁘죠. 왜냐하면 빛을 제일 먼저 받는 부분이 콧대고 광대거든요. 저 감으로 했거든요. 근데 사배님은 제가 개그우먼 한 거 너무 고마워해야 될걸요? 아 고마워요. 제가 메이크업 했으면 나 획을 그었을 거야. 엄청 싸웠을 것 같은데 어 그치 너무 경쟁자일 것 같은데 미녀 둘 너튜버인데 우리가 안 싸워? 아 어떡하지 다행이다 와 근데 진짜 다행이다 저도 어떻게 이걸 딱 알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안기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쌍꺼풀이 짝짝이에요. 네. 화장으로 커버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 눈은 뭐 어느 비율이든 모두가 짝짝이는 맞아요. 근데 이제 눈 비율을 맞추려면 내가 원래 메이크업이 잘 되는 부분 있잖아요. 샘디도 있죠? 네. 어디가 더 잘 돼요? 저 오른쪽이요. 오른쪽이요? 그러면 그쪽을 먼저 그리고 반대쪽을 그쪽에다가 맞춰서 그려보세요. 근데 이게 정말 쉬운 게 내가 어느 쪽은 좀 짧은 것 같고 어느 쪽은 높고 어느 쪽은 낮잖아요. 이것만 내 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왼쪽 오른쪽만 맞춰보면 짧은 데는 길게 그리면 되고 짧은 데는 조금 더 길게 그리고 낮은 부분은 조금 더 높게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잘 맞을 수 있어요. 어쨌든 완벽한 대칭이란 거는 우리는 그냥 그림을 종이에다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 피부 위에다가 표정 짓는 얼굴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충만 맞추셔도 돼요. 노경량님께서 저는 입술이 너무 얇아요. 요즘 도톰한 입술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립펜슬로 두껍게 그리고 나가도 물 한 잔만 마시면 금방 지워져요. 안 지워지게 두껍게 그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만든 게 진짜 안 지워지긴 하는데 이걸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제가 어머나 큰일 났네. 아니면 제품을 좋은 거 쓰던가 안 지워지게 근데 너무 두껍게 그리면 이거 너무 약간 홍두깨 입술 이런 느낌 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눈치 보지 말고 네 아무 상관도 없이 근데 이제 하나만 팁을 더 드리자면 립펜슬도 아까 컨실러랑 비슷하게 이렇게 촉촉하게 되어 있는 립밤을 발랐건 아니면 베이스가 입술 주변에 묻었건 이런 상태에서 립펜슬을 하단 걸 바르면 또 미끄러지겠죠. 그렇죠. 픽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럼 뭐 바르면 되겠어요? 파우더? 파우더 바르면 됩니다. 나 너무 똑똑해졌는데? 그러니까. 나 지금 위협돼서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메이크업 나가도 될까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방금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중요시에 딱 꽂힌 게 눈치 보지 마세요 라는 말을 또 다른 분이 한 분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패셔니스타로 나왔던 김호영씨께서 똑같이 우리 호영님께서 왜 눈치 보고 옷을 입냐 그래요 옷 잘 입는 방법은 눈치를 안 보는 거다 그럼요 메이크업도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당연하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죠. 그게 바로 자존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엄마가 뭐라 그래도 아 잠깐만 아까 따님이 계셨지 엄마 말은 들어야죠 네 좀 들어보고요. 들을 땐 듣고 안 들을 땐 안 듣고 잘 이렇게 선을 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님께서 저 올해 대학교 입학한 새내기입니다. 매일 아침 메이크업 영상 보면서 열심히 따라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넌 쌩올이 더 예쁘다 이러는 거 있죠. 두둥 화장하면 눈이 더 작아 보인대요. 저 아이라인도 잘하고 섀도우도 잘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좋아하는 남자친구 눈치 봐야 합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근데 누구나 상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좋아하니까 더 잘 보이고 싶으니까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진아 씨가 눈매가 말려서 들어가는 눈매가 아니고 속눈썹도 되게 바짝 올라간 듯이 눈이 되게 시원한 눈매일 거예요. 근데 그 시원한 데다가 아이라인으로 메꿔서 끊어버리면 눈이 더 작아 보이겠죠. 오히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아이라인을 뒤쪽만 살짝 얇게 빼고 마스카라로 강조하거나 섀도우를 진하게 하지 않아도 눈매가 훨씬 진아 씨한테 어울리게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만 바꾸시고 다시 좋아하는 남자애 앞에 가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미트임 메이크업 이런 것도 있잖아요. 미트임이요? 우리 진아 씨는 미트임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그냥 물어봤어요. 맞아요. 미트임이 하고 싶으시구나. 아니 뭐 그건 아니고 미트임을 자연스럽게 하려면요. 코팅 나온다. 눈 밑 중앙 있죠. 여기가 제일 깊잖아요. 거기랑 일자가 되게 섀도우로 어두운 걸 음영을 주면 되게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이제 갑자기 미트임 하겠다고 쑥 내려버리면 조금 부담스럽죠. 다크서클이 될 수도 있고요. 약간 갸부키 화장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 누드 컬러의 펜슬이나 좀 화이트한 그런 컨실러 펜슬 같은 걸로 이 눈 뒤쪽 점막 같은 데를 살짝 밝혀줘요. 눈동자 같이 보이게? 네. 어머나 세상에. 네 어머나 세상에. 이해력이 너무 빨라. 여기 밑에 눈살 아니야? 난 눈동자야.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우리 샘디는 뒤까지 섀도우 컬러가 예쁘게 다 발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미트임으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만 추가해보시면 더 트여보일 거예요. 지금 있어요? 좀 이따 노래 나올 때라도 해야겠다. 해드릴게. 미쳤나 봐. 다 갖고 다녀요? 기본적인 거만요. 좀 이따 음악 나올 때 살짝 수정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연님께서 이사배님 수정화장하면요. 피부톤이 더 칙칙해져요. 처음 메이크업했을 때처럼 밝고 투명하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네. 이게 약간 다크닝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칙칙해지는 거는 그날그날 컨디션 따라서 칙칙해질 수도 있는데 보통 아침에 베이스를 대충 하기 때문입니다. 띠로리 띠로로로 그러면 자꾸 수정화장을 하게 되고요. 처음에 베이스를 완벽하게 해놓지 않으면 수정화장을 아무리 해도 처음처럼 예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베이스 하는 시간을 조금 더 공들여서 하면 좋은데 이제 쿠션을 막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톡톡톡 두드리시잖아요. 그게 처음에 봤을 때는 매끈하게 잘 발린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그 두드림의 횟수가 적을수록 밀착은 당연히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공들여서 해주시면 당연히 수정화장 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방법은 부지런해지는 거네요? 그러면 가장 좋고요. 그게 싫으시다면 베이스 한 다음에 픽서를 뿌리세요. 픽서가 효과가 진짜 좋아요? 픽서는 아 그럼요. 우리 뭐 붙일 때 맨 거에 붙이는 거랑 풀 붙여서 붙이는 거랑 다르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니까 그 픽서가 유분도 조금 컨트롤해주고 그리고 약간 코팅이 되기 때문에 아주 약한 모공도 조금은 코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픽서를 먼저 뿌리고 베이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베이스하고 픽서를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오 한번 네. 활용해보세요. 임명수님께서 이마에 주름이 패였어요. 40대 중반인데요. 눈이 작아서 자꾸 치켜떠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마 주름 어떻게 커버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패인 부분은 당연히 밝은 색의 컨실러나 베이스를 발라서 커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되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시술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제가 유일하게 얼굴에 하는 시술이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주름 보톡스거든요. 이마 주름 이마에 그거는 굉장히 간단하고 효과도 좋고 개월수도 꽤 가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다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예를 들면 이마 보톡스를 맞으면 눈이 잘 안 떠지거나 눈이 약간 덮여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인상이 그 전보다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심사숙고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위쪽 약간 머리 쪽으로 더 가깝게 그렇게 시술을 받긴 하는데 그렇게 한번 눈이 잘 떠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 해보세요. 아주 잘 되신 것 같은데요? 잘 됐죠? 젊어 보일까? 예뻐요. 젊어 보일까? 사람들이 오해 많이 하거든요. 피부가 또 좋다 보니까 어디 시술 받냐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는 거 딱 하나만 그거 하나만 이마 보톡스 네. 한번 해보세요. 언니 이효리님께서 저는 이목구비가 좀 진한 편입니다. 속눈썹 숱도 많고 눈썹 숱도 많아서 진한데 그것 때문인지 조금만 메이크업을 해도 진하게 한 느낌이 나요. 주변에선 눈썹 탈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검은 머리색인데 탈색을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죠. 요즘은 머리색에 눈썹 컬러를 맞추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이목구비를 좀 부드럽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헤어 컬러가 많이 어둡더라도 탈색을 또 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셀프로 셀프로 하는 것도 잘 나오니까 그거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4부에서도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재범의 좋아 모든 것이 좋아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결이 잘 맞아. 박수채 4부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노래 나올 때 제가 살짝 메이크업 수정을 살짝 받았거든요. 아주 콩알만큼 받으셨어요. 마음에 드세요? 당연히 마음에 들고 딱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빨리 한번 메이크업 손 봐줘야 되는데 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오늘도 너무 예쁘지만 관심이 많으시니까 제가 한번 도와드리러 갈게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짝짝이분들의 질문 한번 봐야겠죠. 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5114님께서 나이가 되니 눈이 푹 꺼졌어요. 외국인도 아닌데 나이 들어 보여요. 방법이 있나요? 아 그럼요. 들어간 부분은 밝게 밝혀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좀 들어가 보이지 않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속눈썹을 좀 인조 속눈썹이 요즘 자연스럽게 잘 나오거든요. 인조 속눈썹을 붙이면 살짝 그런 부분들이 가려져요. 네 두 가지 방법을 쓰실 수 있습니다. 접착제가 발라져 있는 인조 속눈썹도 있거든요. 아 그거는 그 접착제가 조금 무거울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가볍고 좋은 걸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우리 이세배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1타 강사 메이크업 편 메이크업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메이크업에 대한 고민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 4129님께서 제가 땀이 자주 나는 체질이어서요. 여름이 되면 T존 특히 코찬등이 자주 번지고 번들번들해집니다. 곧 다가올 여름에 화장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법 있을까요? 네 요즘 그 톤업 패드 시원한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 번들거리는 부분은 유분이 많아서도 있지만 수분이 부족해서 일 수도 있어요. 유분이 많이 나오니까 수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톤업 패드를 먼저 이렇게 좀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 할 때 프라이머를 살짝 조금 깔아주고 하면 확실히 달라요. 메워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프라이머를 좀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우 7382님께서 저는 아이 학교 등원시킬 때 화장을 안 하고 나가면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 바쁜 아침에 빠르게 화장하는 법 꼭 하나만 바른다면 뭐가 좋을까요? 하나만요. 두 개만 바르시면 안될까요? 두 개가 차라리 낫겠다. 맞죠. 일단 선크림 바르실 테니까 선크림을 톤업 선크림으로 발라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로즈빛의 립스틱 이런 것들 있잖아요. 로즈빛이요? 네. 로즈빛의 블러셔나 립스틱 같은 거를 포인트? 볼볼 눈 입 아 그 하나로? 네. 그렇게 해서 살살살 두드리면 그냥 창백하게 나가는 것보다 생기 있고 톤업 선크림이 또 톤업도 해주고 선기능도 해주니까 그 두 개만 바르시는 최대 최대 3분 이내로 하실 수 있는 메이크업 추천드릴게요. 괜찮네요. 볼볼 눈 눈 입 이렇게 한 가지로 포인트를 싹 주시면 됩니다. 박선미님께서 화장이 잘 먹는 피부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문에 의하면 메이크업 샵에 가면 화장 잘 먹으라고 레몬티도 주고 시원한 패드를 붙여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로션이나 스킨 같은 기초 제품을 문지르지 말고 브러쉬로 펴발라주면 화장이 잘 먹는다고 하던데 이거 다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오? 자 여러분 그 레몬티랑 시원한 토너 패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걸까요? 얼굴에 온도를 낮춰주나요? 그렇죠. 그리고요? 그리고 레몬티 닦아주는 거 레몬티 상큼해진다 내 미모가? 그것도 있지만 비타민도 있겠지만 수분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 공급을 해주고 온도를 낮춰주는 건데요. 이제 우리 기초를 손으로 바르면 이제 손이 뜨끈뜨끈합니다. 제 손도 만져보세요. 손이 뜨끈뜨끈해요. 그 기초를 뜨끈뜨끈하게 바르면 피부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브러쉬로 바르는 거거든요. 열감이 전달이 안 되게 그래서 브러쉬로 바르시고 아침에 레몬티도 타드시고 토너 패드 갖고 계신 걸로 하면 샵에서 하시는 걸 영원으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집에서도 화장할 때 일단 얼굴을 약간 시원하게 온도를 낮추는 게 좋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 해드릴 때도 손을 차갑게 너무 잘 안 차가워지면 얼음을 쥐고 있다가 메이크업을 해드리고 하거든요. 아니면 앞에 그 선풍기 두는 거는요? 선풍기는 수분이 날아가죠. 수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이제 말려주거나 픽싱할 때는 괜찮은데 기본적으로는 에어컨은요? 에어컨도 수분이 날아가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열을 떨어뜨리는 거는 당연히 에어컨이 필요하겠죠? 입바람은요? 입바람은 뜨겁죠. 제 입바람 맡아보실래요? 네. 뜨겁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한번 샘미 씨 입바람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제가 한번 맞아보도록 할게요. 입바람, 콧바람 다 안됩니다. 바람피는 것도 안되고요. 일단 바람은 다 안돼요. 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이은주님께서 50대 주부예요. 화장을 곱게 해도 목주름의 나이가 확기가 나는데 혹시 목주름도 커버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오잉? 띠로리 어떻게 해요? 일단 목주름 부분이 짙잖아요. 그 부분을 밝게 컨실러를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블러링 되는 파우더 있잖아요. 뽀송뽀송 이렇게 주름 같은 거 싹 메워지는 그러니까 실리카 재질의 그런 파우더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목을 톡톡톡톡 파우더를 발라주세요. 그러면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너무너무 나고 그리고 이제 여름이잖아요. 얼굴이랑 목이랑 바디까지 스킨이 많이 보이는 옷을 입게 되는데 그러면 얼굴만 하얗게 되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얼굴도 자연스럽게 해야 되지만 이런 목 부분이나 어깨까지는 좀 메이크업 해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팁입니다. 좋습니다. 이윤재님께서 아이라인 눈꼬리 유행하는 것처럼 쭉 길게 빼고 싶은데요. 제가 반달눈이라 아이라인 너무 이상하게 돼서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반달눈이 이렇게 이렇게 내려간 형태인 거죠. 그런가 봐요. 네. 그러면 눈매를 따라가면 그냥 반달눈 아이라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 뒤쪽을 일자로 그냥 빼요. 여기를 띄어요. 아 네. 그러면 눈매가 조금 더 일자 형태로 보이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눈을 따라가지 말고 이 위에 가장 높은 부분을 그냥 따라가서 자연스럽게 내리듯이 그려주면 이 빈 공간이 생겨도 눈을 떴을 때 아무 티가 안 나요. 제가 보통 그렇게도 많이 하거든요. 제 영상 보시면 어떻게 그리는지 아실 수 있어요. 그게 더 쉽겠네요. 네. 붓펜으로 하는 게 낫나요? 아니요. 붓펜은 정확하잖아요. 근데 너무 진하긴 해요. 네. 우리가 뭔가를 보정할 때는 너무 명확하면 안 되거든요. 더 티나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붓펜이 나 아이라이너! 아이죠. 간다! 이런 느낌이죠. 나 아이라이너야! 네. 이런 느낌이고 약간 조금 이제 붓펜에 찍어서 하는 거는 나 아이라이너! 이런 느낌이거든요. 가장 추천하는 게 뭐예요? 펜 타입에 정확하게 그려지는 것보다는 젤 라이너라든지 젤 타입 펜슬 요즘 선명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잘 나오거든요. 젤 타입 펜슬 추천드릴게요. 오! 저도 젤 타입 쓰는데 네. 근데 이게 좀 번진다는 걱정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완벽 방수 커버 이런 거 사시면 됩니다. 워터프루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세수했는데 아이라이너가 살짝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리무버를 또 따로 쓰셔야 돼요. 맞아요. 안 그러면 눈을 빡빡 닦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눈에 자극되죠. 자극되면 주름 생기고 다크서클 네. 다크서클도 생기죠. 안 돼요.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최진우님께서 다크서클 이야기 하나 먼저 읽고 갈게요. 네. 명희님께서 저는 다크서클이 자주 생기는데요. 다크서클을 감춰주는 화장법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다크서클은 다크서클을 가리는 코렉터들이 나와요. 근데 그 코렉터도 색깔이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다크서클이 미묘하게 다 다른 색이듯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농도도 다르고 그래서 제일 정확한 방법은 한번 가셔서 발라보시는 거 아 직접 매장에 가가지고 네. 직원분에게 한번 요청을 해가지고 발라본 다음에 내가 내 다크서클에 제일 잘 가려지는 컬러를 추천받아서 사시면 제일 좋죠. 근데 이거는 색조처럼 이것도 발라보고 싶고 저것도 발라보고 싶어 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정확히 두고 쓰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게 안 맞아서 다른 걸 또 살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아깝거든요. 이거는 직접 발품을 띄워보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6365님께서 저는요 모공이 큰 편인데요. 모공이 최대한 안 보이도록 도자기 피부처럼 보이는 마법의 메이크업 비법이 있는지 노하우 전수해주세요. 이거는 너무 다 뽑아먹으려고 한다. 괜찮아요. 괜찮은데요. 그럼 알려주세요. 큰 모공은 여러분 요즘 수분 프라이머 무슨 프라이머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큰 모공 가위려면 당연히 좀 더 꾸덕한 프라이머 쓰셔야겠죠. 밤 타입 프라이머를 써보세요. 그러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메워집니다. 진짜요? 네. 오 신기하다. 그럼 그 위에 메이크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모공 프라이머를 바르고 베이스를 할 때는 절대 밀면서 바르거나 하면 안 돼요. 찍어 발라야 되는구나. 네. 왜냐하면 메워놨는데 벗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드리듯이 그냥 딱딱딱딱딱딱 해가지고 바르셔야 돼요. 예전에 저희 피부과 쌤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지울 때 클렌징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가지고 프라이머 같은 거 이렇게 썼으면 그 뒤에 클렌징 꼭 중요하게 구조 딥 클렌징 하셔야 되죠. 맞아요. 클렌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당연하죠. 확실히 피부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요. 딱 두 가지 강조예요. 클렌징과 선크림. 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최진우님께서 저는 남자인데요. 네 도련님. 목소리 다시 할게요. 네. 너무 저는 남자인데요 라고 해가지고 저는 남자인데요. 아 뭐 관계없죠. 목소리는 다 다르니까요. 미성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미성이라고 생각하고 아 미성이라고? 네. 저는 남자인데요. 네. 고교 시절 여드름을 많이 짜서 여드름이 파인 자국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남자도 간단한 메이크업으로 피부 커버가 가능할까요? 제발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니 우리 도련님들 요즘 도련님들을 위한 남성용 코스메틱 브랜드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요새 올인원으로도 안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우리보다 단계 더 많이도 하시고 그러니까요. 여자 화장품은 베이스 컬러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남성용이 조금 더 남자한테 잘 맞게끔 나오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들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남성용 코스메틱 브랜드를 검색하셔서 사보시면 아주 잘 맞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차곡차곡 바르기보다는 우리는 커버를 해야 되니까 우리 진우 도련님은 컨실러를 먼저 발라요. 선크림 바른 다음에 컨실러를 먼저 바르고 그다음에 남성용 쿠션이라든지 파운데이션을 깔면 커버가 더 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를 여러분들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바른 위에 컨실러를 쓴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커버고요. 진짜 이거는 완벽하게 커버해야 된다. 그럼 컨실러 먼저 바르고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써주시면 좋습니다. 정재숙님께서 저는요 눈썹을 잘 못 그리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귀엽습니다. 얼마나 못 그리시길래 이렇게 귀엽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런 질문이 엄청 많대요. 지금 눈썹 근데 눈썹이 진짜 어렵긴 해요. 짝짝이 되잖아요. 그냥 여러분 나뭇꽂이 같은 거 대고 찍어서 어느 높이가 맞는지 보세요. 저는 지금도 나뭇꽂이 대고 눈썹 정리하거든요. 한 치의 오차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해보셔도 되고 요즘은 또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메이크업 추세는요. 눈썹을 완벽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에요. 눈썹은 그냥 존재한다. 자연스럽게. 아 그냥 눈썹 눈 위에 살짝 털이 있다. 네. 그래서 그냥 꼬리가 너무 짧다면 꼬리 살짝 그려주고 뭐 투명 마스카라 같은 걸로 자연스럽게 하셔도 되고 색이 너무 없다. 뭐가 너무 약하다. 그러면 브로우 파우더 같은 걸로 살살살 조금씩만 메워서 해주셔도 아주 문제없습니다. 완벽하게 하지 마세요. 나뭇꼬지라고 해서 생각이 났는데 그 이쑤시개 굵기에 얇은 그 전할 때 하는 그 꼬지가 있거든요. 저는 잘못 사서 어묵꼬지를 샀어요. 너무 두꺼운 거를 사셨네요. 어디다 쓰셨어요 그거. 제가 그걸로도 눈썹 올려요. 지져가지고. 그래요? 너무 두꺼워서 위험한데 너무 많이 샀어요 제가. 아 그래요? 그거 좀 드릴까요? 괜찮아요. 아 예. 평생 쓰는 걸로. 아무튼 잘 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7874님께서 아내가 어려보이고 싶다고 핑크색 아이섀도우를 진하게 바르고 볼터치도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칠합니다. 멀리서 보면 눈두덩이도 핑크 볼도 핑크 제가 보기에는 그게 또 나이 들어 나이 들어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연스럽게 어려보이는 메이크업 있을까요? 사베누님 너무 귀여운데 그냥 두시면 안 될까요? 근데 약간 좀 핑크핑크 너무 이렇게 포인트 주면 너무 이상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면 한 번 요즘은 메이크업 샵들이 진짜 많고 그렇잖아요. 잘하시는 곳들이 많아요. 맞아요. 한 번 데리고 가세요 데이트로. 그리고 그 영상 찍으면 저희가 너튜브를 하는데 이러면서 메이크업하는 영상은 아니요. 영상은 찍지 마시고 집중하셔야 되니까 아니면 받아 적던가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는 거죠.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클래스를 듣게 해주시는 것도 좋고 클래스가 따로 있구나. 요즘 그런 클래스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 400클래스 한 번 열어주세요. 한 번 열어드릴게요. 우와 네. 한 번 열어드릴 건데 어쨌든 꼭 그렇게 데이트를 해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브러쉬가 똑같은 걸로 매일 이렇게 쓰고 브러쉬 관리를 또 잘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브러쉬를 세척해 주시거나 새 걸로 교체해 주시는 것도 농도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농도가 문제이신 것 같으면 툴을 한 번 바꿔보시는 걸로요. 오 좋습니다. 오 메이크업 클래스가 있다는 건 처음 듣는데 많아요. 이거는 진짜 인생에 있어서 한 번 들을만한 것 같아요. 어우 그럼요. 한 번 들으면 너무 좋죠. 저도 메이크업 바뀌고 나서 사람들이 너 메이크업 잘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게 뭐냐면 메이크업 선생님한테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사비를 드리고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좀 많이 좋아졌는데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스케줄 가시려고 하면 또 빨리 가셔야 되니까 알려드릴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자 우리 175 하나님께서 SNS 보면은 파운데이션을 솔 같은 걸로 바르더라고요. 네. 그게 더 잘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꼭 알려주세요. 네. 그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되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납작한 것들은 얇게 바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조금 통통한 것들은 커버력이 있게 발리는 거고요. 어머나. 조금 통통한 것들 있잖아요. 퉁퉁한 브러쉬들은 모공을 커버할 수 있는 브러쉬예요. 제가 최근에 어쩜 제가 지금 궁금했던 것들을 딱 말씀해 주시네. 두꺼운 걸로 했는데 이번에 최근에 얇은 걸로 바꿨거든요. 얇은 게 더 잘 맞으시죠? 너무 잘 맞나요? 너무 잘 맞나요? 왜냐하면 피부가 얇고 그리고 베이스를 두껍게 할 필요가 없고 네. 아 그 차이였구나. 네. 그리고 모공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건조하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두껍다 보니까. 우와 너무 궁금했는데 해결됐어요. 해결. 네. 그런 브러쉬를 원하시는 메이크업 스타일에 따라서 고르셔서 발라보시면 그냥 바르실 때랑은 차원이 다른 스킬을 가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너무하네요. 시간이 벌써 가실 시간이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인지 시작하는 건데. 인지 시작하는 건데. 오늘도 굉장히 많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 함께해요. 진짜 알찬 거 많고요. 가끔 썸네일 보면은 사배님 거 아니네 라고 해서 보면은 본인이 직접 메이크업을 얼굴에 성형을 하신 거더라고요. 얼굴은 내가 바꾸고 싶은 대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지금 또 나와달라고 난리가 났는데. 네 다음에 또 나올게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요. 사배씨 보내드리면서 샘디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사배언니 잘가. 안녕 또 올게.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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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ca의 알rez 상단 사배 씨 상단 시그에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후 slap 감상 라이트 사배로 비표 상단 스스로 웃음 lave aren't nac AAAAAAAA 2050 스 gosto Motor things Cory 그렇 gema 감사합니다.